좋아요 구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미국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재확산 미국 철도 노조 파업 가능성 그리고 전미 활동지수 마이너스까지 그럼에도 백악관에서는 경착륙 하드랜딩이 아닌 소프트랜딩이다 이렇게 본다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바이든 administration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질 거다 하드랜딩이다 crash이 올 거다 그런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죠 오늘 2024년이 또 다가오고 바이든은 다시 또 재선거가 돼야 되는데 안 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8% 9% 뭐 저번 주 저번 달에 뭐 조금 밑에 내려왔다가 시장이 난리 나서 올라왔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아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다음에는 바로 안 꺼져요 히스토리의 차트 좀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 근데 그 시간이 걸릴 동안 우리 기업들은 매출이 안 좋고 순이익도 안 좋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그게 reflect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마트캡으로 어떤 마트 자산회사죠 미국에 있는 이것을 딱 comparison을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identical해요 똑같아요 이거는 초록색 초록색 차트는 3월 5일 2006년부터 10월 3일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3월 5일 2006년부터 2008년을 지금 S&P 상황이랑 비교를 했어요 비교 이게 이제 오늘 이것은 11월 11일 며칠 전에 딱 찍은 사진이죠 이 지금 패턴을 좀 봐봐요 이 차트 almost identical 한국말은 뭐라고 그러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치한다 아니 나는 뭐 딱 사진을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다 똑같지 않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miracle가 happening 돼서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서 뭐 센터클라스가 큰 선물을 준다 아니면 패드 피벗 패드 피벗 패드 피벗 계속 패드 피벗 내가 말했잖아요 3주일 전부터 패드 피벗이 와도 시장은 내려갔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만 안 하고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유진 아나운서는 딱 보면 여기서 이 하얀 라인이 초록 라인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안 커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가능성은 좋지만 guarantee는 아니죠 당연히 guarantee는 없죠 이 세상에서 guarantee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guarantee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KRW, KRW 인덱스는 뭐냐 24개의 은행, 큰 은행들을 모아서 인덱스를 만든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KBW 인덱스라고 그러죠 이 인덱스 안에는 몇 개의 은행, 24개인데 몇 개의 큰 은행만 뽑아왔어요 뭐 Bank America, City Group, JP Morgan, 어마어마한 은행들이잖아요 세계에서 진짜 큰 은행들 여기 안에 또 봐봐요 여러분 헤드 앤 쇼들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어깨, 머리 차트라고 그러나 패턴, 한국말로는 그 패턴 이름이 있겠지만 헤드 앤 쇼들 패드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드가 패드를 했다고 이거는 19년 그리고 이것은 여기 이제 이게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페드가 COVID-19 때문에 알았어 돈 프린팅 어마어마한다 걱정하지 마라 펫 투 더 레스큐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엄청 엄청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은 근데 펫 패드 하기 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시장은 지금 이 패턴을 보면 헤드 앤 쇼들 패턴을 믿으신 사람들은 내가 또 하나의 절 말만 하지 말고 나는 증거를 가져와요 항상 뭐 내 카운트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또 다른 증거들을 좀 보여드려야지 여기서 헤드 앤 쇼들이 다 보이잖아요 쇼들 헤드 쇼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피빛이 온다 봐요 오케이? let's say 패턴이 지금 4%인데 알았어 너네들 3% 내릴게 그럼 피빛이잖아요 내려도 시장은 내려 크래쉬가 와요 시장은 조정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You understand? 네 금리 완화를 이제 연준에서 단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economic hard landing 비행기가 이제 착륙? 착륙? 착륙할 때 세게 착륙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좀 위험하게 부서지고 크래쉬가 오잖아요 크래쉬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은 뭐 Real Investment Advice에서 내가 가져온 차트지만 여기서도 한국말로 내가 담아왔어요 Hard landing은 Very likely Hard landing very likely면 무슨 말이냐 Hard landing의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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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Fed Funds Ratio 저기 Interest Rate 지금 Interest Rate이 지금 한 4%잖아요 그래서 3.3 넘어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금리만 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장? 지금 파란 색깔은 S&P500이에요 파란 색깔은 S&P500 여기 S&P500 금리가 exponentially 올라갈 때는 시장은 ultimately came down 금리가 올라갈 때는 시장은 ultimately 결국적으로는 came down 내려왔죠? 여기서도 이제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잠깐 이건 뭐였죠? QT QE를 하다가 2019년에 갑자기 그걸 Reverse 했어요 시장이 엄청 지금 내려오니까 Fed가 다시 Reverse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안 그럴게 그럼 어떻게 했어? 시장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QT를 안 하고 다시 QE로 간다 시장아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투자자들을 엄청 도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어요 페이스북, 애머전, 애플, 넷플릭스 막 그냥 진짜 한 애뉴리 한 20% 30% 유전을 나왔어 2% 3% 돈을 이익을 받아서 은행에서 괜찮은 금리인데 주식시장에서는 20% 30%를 애니얼리 애니얼리 뭐라고 하죠? 1년마다? 1년마다? 애니얼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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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쉬운 단어를 내가 몰랐어 매년마다 그렇게 잘 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어 맨날 내려올 때 사면 나는 엄청 이익을 봤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8% 9%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 3%니까 우리는 계속 프린팅 해주자 프린팅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대통령도 좋아하고 경대도 잘 되고 주식시장도 잘 나가고 왜 안 해? 근데 이런 프린팅 프린팅 프린팅이 드디어 드디어 이제 사고를 터뜨렸어요 계속 프린팅에서는 어떻게 뭐가 해결이 돼요? 안되겠죠? 그때는 무슨 어떤 벌이 받으겠죠? 지금 나는 이 상황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도 구체적으로 막 얼만큼 내려갈지는 대충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적어도 50% 4800에서 S&P 그게 제일 고가죠? 반을 자르면 2400 그렇죠 그래서 다른 또 증거를 내가 또 가져와요 다른 내가 말하는 거를 난 또 증거를 대야지 내 말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 회계 기준 수입 다 내가 딱 사전 찾아서 딱 집어넣어 놨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스프레드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가 스프레드가 클 때는 기업들이 이익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이 Gap Earnings 여기 다 써놨잖아요 한국말로 이거 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죠 이 Gap Earnings Estimates이 지금 엄청 Revised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다 봐봐요 여기서 이 지금 이 Gap Earnings Growth가 이게 Common Line이 Gap Earnings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이 Estimates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다 Gray Line은 다 Recession이고 근데 아직 Recession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당연히 지금 Recession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이게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Indicator예요 이 Blue Line은 이 예상 주당 순이익 예상 예상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Indicator예요 내려올 때 시장 내려갔지 내려올 때 시장 내려왔지 내려올 때 지금 이게 내려오는데 시장은 아직 크게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아직 여기서 머물려고 버티고 버티고 버틸려고 그래요 어? 근데 결론은 Gap Earnings가 이렇게 날 때는 시장이 큰 Crash가 와요 여기서 Gap Earnings가 날 때 시장은 큰 Crash가 와요 여기서 이게 안 꺾어지고 올라온다? 회사 이익들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만 혼자 올라간다? How is it possible? 항상 그리고 저는 내가 요새 몇 달 동안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주 죄송하죠 근데 다른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패터 분석가로도 패턴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패턴만 읽으면 증거가 좀 필요하니까 난 이런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근데 여기서 S&P 5배에 보면 지금 패턴이 무지 무지하게 명확해요 내가 뭐 2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난 그런 건 다 못 맞춰요 알다시피 단기 못 맞춰서 못 맞춰서 많아요 우리 구독자들도 보면 내가 단기 카운터를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제가 신인 아니에요 카운트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카운트를 보면 대충 어떤 패턴이 나올 줄 알아요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많은 분들이 왜 비트코인에 7만 불인데 왜 지금까지 1만 6천 불이 예치를 못했나 왜냐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는 7만 불에서 떨어질 때 이게 3차면 4차면 가능성한 패턴은 어쩌면 트라잉거고 만약 트라잉거 벗어나면 징잭이고 그래서 징잭에서 뭐 피브나츠 번호를 하면 이만큼 내려오시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7만 불에서 뭐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조종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왜 이걸 다 못 맞췄냐 난 못해요 그냥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한번 좀 의지해봐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지금의 프라이스엔에 여기 프라이스 액션에서 이만큼 보여주고 2차 파도는 60% 올라갔고 2차 파도의 흔적 60% 여기서는 2차 파도가 당연히 여기 4,800이 아니고 4,020이에요 한 4,020 내가 이거 리코린 건 잘못했어요 4,020 여기서 라이브 차트 다시 들어가볼게요 여기서는 4,028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뭔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 봐봐요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교과에서 나온 더블 직작 패널을 보여드렸잖아요 A,B,C W 그리고 여기서 X 여기도 ABC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ABCY 그래서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020 이게 탑이면 여기서 쭉 내려가야 되고 만약 여기서 안 내려가고 다시 한번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이 3이 여기였고 잘 봐요 우리 엘리파도 공부하시는 분들 4가 이거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5차 파도가 하나 더 남아있다 만약 올라온다면 근데 3,859만 지나가면 이 알트 여기 있는 대체 카운트는 eliminate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3,589를 넘고 이제 간다 그러면 이 알트2 카운트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것도 없어지고 알트4도 없어지고 이제 이게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제 드디어 내가 3의 3은 뭐 항상 10월달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만약 이 2차가 여기서 내가 애쓰했거든요 한 2쯤 2쯤인가 2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3의 3은 온다 근데 계속 딜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나도 여기를 다 맞추고 싶지만 다는 못 맞춰 근데 대충은 패턴을 다 맞출 수 있어요 대충은 그래서 드디어 I think 3의 3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냥 한 번 더 남았다 한 번 더 남았다면 저는 이게 4028 So 한 번 더 남았다면 4028을 넘고 2차가 약간의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S&P500에 2차 파도 마이너 갈 때까지 다 왔다 왜냐면 618 Fibonacci는 4,600 지금 4,028에서 내려와서 지금 3,9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한테 알았습니다 대표님 S&P500이 이러는데 우리 NDX NASDAQ 100 우리 테크놀로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돼요? 아니 S&P 주식 얘기하면 대충 다 S&P도 그런 테크놀로지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도 NDX 사진을 가져왔어요 오늘 좋아요 구독